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에 유용한 정보를 가득 충전해 갈 수 있는 곳,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지수와 개별 종목의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 동시에 겹치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지난 3월 내마녀의 날에는 지수가 하락장 속에서도 2% 뛰어오르는 마술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좀 마녀들이 심술이 났나 봅니다. 자, 막판 들어서 출렁이는 지수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내일은 미국 CPI 지수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개인의 선택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 날카로운 투자 전략,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알차게 공개해 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오늘도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성공 투자의 전략 잘 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공 투자의 전략을 설계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상이 또 굉장히 예쁘시네요. 강연의 의상입니다. 아, 강연할 때 이 의상을 입으시기로 확정을 하셨군요. 방금 결정했습니다. 네, 강연할 때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내마녀의 날 시장이 출렁인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시장 흐름 보기 전에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8시의 남자, 이용준입니다. 우선 앵커님이 말씀하신 내마녀의 날은 사실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지수의 큰 급등과 급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내마녀의 날을 알고 오늘 주식시장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큰 폭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 참 약하다. 언제 반등이 나올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장이었는데 코스피는 0.0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25%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참 우리나라 시장 힘들다, 이렇게 요즘 자주 말하는데 그래도 보면 상한가 가는 종목은 있고요. 그리고 어제 말한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17%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대응의 영역이라면 본인 계좌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큰 이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 지표 발표, CPI 지표 발표가 6월 10일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를 하니까 이 지표 정도는 확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측지가 YOY 기준으로 했을 때는 8.3%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도 8.5% 정도까지만 나와도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낮게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외부 변수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지에 8.3에서 8.5 정도 나오면 무탈하다고 생각하시고 증시를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 선물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데 지금 원유 선물이 다시 120달러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게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최고가였던 130달러까지는 안 가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흐름에서 증산 합의가 되고 원유 선물 값이 좀 떨어지면 물가도 잡히고 증시도 안정화 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수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방송을 8시에 하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월, 화, 금을 했기 때문에 탑픽 종목은 사실 두 종목만 일주일에 뽑았으면 됐는데 이번 달부터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일주일에 4개의 종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이 나갈 거고 물론 승률도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5월 달은 92%였다면 6월 달도 한번 관심 있게 프로야구 선수 타율 보듯이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우선 시작은 좋습니다. 6월 2일 날 큐라클이 고가 대비의 14%가 그 다음날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하루 쉬었죠. 왜냐하면 쉴 때는 쉴 지 알아야 진정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6월 8일 어제였죠. 퓨런티어 제가 어제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 찬 얼굴로 내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국가 대비 16% 급등이 나왔고 노란 똑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서울경제TV 8시에 시청하신 분들은 그냥 시가에서 하셔도 16%, 못 먹어도 10%는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욕심을 부르신 분들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황 말씀드리고 제가 분봉 차트 보면서 어떨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모레 강연회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섹터는 두 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쌍용차 공개입차에 관련해가지고 쌍방울 그룹주의 급등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섹터는 HAB 그룹주들 보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은 쌍용차, HAB 이런 재료들은 HAB는 사실 2, 3년 전부터 나왔던 리보세라닙에 대한 재료이고요. 쌍용차는 1년도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급등은 저는 노란톡방에 이런 종목을 공략하자고 말을 안 드릴 건데 그래도 오늘 급등 섹터이기 때문에 찝허는 드리겠습니다. 쌍용차 공개입차에 참여했는데 쌍방울이 한번 밀렸었는데 이번에 쌍방울 그룹이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다시 참여를 한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스토킹 호스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 공개입차를 다시 해서 무조건 금액을 많이 낸 회사가 입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쌍방울이 생각보다는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서 쌍방울과 광님이 상한가를 갖고요. IOK, BB안 이런 그룹주들이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는 재료해야 되는데 이 재료는 너무너무 오래된 재료이고요. 언제라도 빠진다는 게 언제라도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렌 버핏이 말하기를 주식을 잘하는 첫 번째는 원금을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저는 시장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HAB 그룹주 중에 HAB 테라퓨스틱이 상한가를 갖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6% 가까운 급등을 했는데 이것 또한 주식을 하시는 한 달도 안 되시는 주식 초보자들도 리보세라님이라는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정도로 오래되고 오래되고 오래된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스코가 끝난 상황에서 끝난 이후에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데 차트적으로도 너무 빨리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관망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6월 2일 두 번째 프런티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고 매수하시고 노란톡방에 계셔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드린 종목이 저의 솔직한 마음은 수익을 축하드린다기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힘든 장이 희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종목을 제가 드린다는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상크미님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 상크미님이 저 노란톡방에 계신데 저번에 저한테 팬이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늘 프런티어로 수익을 많이 봐서 친구들을 다 불러서 점심 식사를 쏘러 가신다고 노란톡방에 남기고 가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도 다 기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큐라클, 프런티어 이런 종목들이 제가 발굴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한 종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할 텐데 이 종목 찾는 기준은 사실 명확하거든요. 이것도 내일 모레 6월 11일 날 이 복장으로 여러분께 기준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준 파트너의 5월 저희 방송에서 공개한 승률이 92.3%였는데 지금 6월에는 100%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큐라클에 이어서 프런티어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프런티어 차트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프런티어를 간략하게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왜냐하면 급등이 나와도 어떤 분은 16%의 매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물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어떨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우선 간단하게 방송이니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프런티어 지금 1봉이고요. 분봉을 보셔야 됩니다. 1분봉 보시면 되는데 1분봉이 하루 종일 봉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도의 자쯤은 장 초반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는 방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저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이다면 거짓이라고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시겠지만 제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선 제가 드리는 노란톡방에서 매도가를 드린 방에서는 우선 장대 급등이 나오고요. 보시면 장대 은봉이 나오잖아요. 은봉이 나오면 우선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VI 직전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VI를 도전을 하는 건 맞는 건데 VI를 갈 것 같다고 생각해서 VI를 간다는 확신을 갖지 마시고 VI를 갈 수도 있지만 VI를 가지 못하면 확실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대 은봉에서 바로 이 지지받는 다시 보여드리면 이 동그라미 친구 안에서 절반을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횡보를 해서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도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저희는 노란톡방은 기존부터 갖고 계셨기 때문에 21%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자리에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갈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윗고리로 크게 밀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는 따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시고요. 상한가를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갈 수도 있다. 가지 않으면 대응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티어는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100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강의 내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확실한 것 그리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마다 확실한 수익을 주고 계시는 이용준 파트너입니다. 자 이런 종목 내 포트폴리오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샵 008 2번으로 이용준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 독방 참여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참여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노란 독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여섯 개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6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6위 종목입니다. M2I가 차지를 했는데요. M2I 오늘 흐름도 보시죠. 11.11% 상승이 나와줬고 9,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갭떠서 출발을 했고 지수 흐름처럼 후반에 힘이 빠지다가 막판 다시 약간의 반등을 줬는데요. 윗고리도 아주 길고 몸통도 긴 장대양봉 형성에 좋습니다. 지금 스마트 팩토리 핵심 장비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이잖아요. 경영권 매각 이슈가 있어요. 주식의 꽃 중에 하나가 경영권 매각이거든요. M&A 이슈인데 그 중심에는 M2I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섯 개 종목을 말하는 종목 중에 M2I를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 보지 마시고 왜 좋다고 하는지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관심 종목에 놓으시고 내일 또 대응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M2I의 재료는 매각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각 이슈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좋게 보는 이슈 중에 하나이고 대선 이슈도 꽃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좋은 이슈인데 M2I라는 종목은 사실은 저한테는 생소한 종목입니다. 제가 개인의 선택을 하면서 하루에 여섯 개 종목 탑비까지 6개 종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패턴이라면 한두 달 정도면 주식으로 박사하기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모르는 종목들은 다시 공부를 하는 거니까 M2I는 정리해드리면 4차 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1위 회사이고 회사도 굉장히 견고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거기다 거래처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만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디스플레이 이런 대기업에 대한 거래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견고하고 영업이익도 견고하고 거기다 기술력은 국내 1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몰랐을까요? 보니까 차트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종목이 아니었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봤더니 매각 이슈 재료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HMI라는 걸 사실은 오늘 처음 봐서 준비를 했는데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HMI 장비인데 저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내비게이션 터치 패널 같은 거거든요. 저게 정확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HMI 장비인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산업용으로 터치형 표시 조작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걸 조작을 해서 기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계와 사람이 그러니까 HMI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에 상호 교환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런 거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좋고 요새는 로봇들도 많이 하지만 사람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M2I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무역제표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393억 흑자고요. 영업일 또 115억 흑자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량했고요. 부채 비율은 12%밖에 안 되고 유보일이 3,800%나 되는 알짜 회사고요. 배당도 2.73%로 하더라고요. 2%와 넘게 배당하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M2I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관중이 꼭 놓으시고 매각 이슈도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보셔라. 혼자 보시기 힘들면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같이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심플한 게 유보율이 좋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전환사체나 유상증자의식이 없더라고요. 없다고 생각하고 조회해보면 없습니다. 유상은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상승했던 이슈를 한번 봤더니 1월 17일 날 LG에너지솔루션의 전공정관리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공급사로 부각을 한번 받았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저는 몰랐지만 꾸준히 이런 대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스마트팩토리 HMI 관련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 알짜 회사가 오늘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저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고가로 하면 18.6%가 올랐고요. 종가로 하면 11%가 올랐기 때문에 보시면 다들 단봉이거든요. 1, 2% 단봉인 회사가 이렇게 11%, 18% 올랐다는 거는 이제 여기를 시작으로 상승할 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공략 타점 잡기는 여러분들은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을 이 종목이라도 보셔야 되니까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좀 더 좋게 보는 거는 작년에 일진 그룹들하고 이미 경영권 매각 본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철회되면서 다시 부각되기 때문에 이번 매각은 찐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M2I 관심 종류에 넣으시고요. 저는 눌리거나 바로 올라갈 수는 모르겠지만 내일 봐야 되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매각권이 천억 정도 예산이 된다라고 하던데 이 천억이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사실은 금액이 얼마다 크다 적다 이렇게 보기 전에 시총이 먼저 얼마인지 보셔야 되고요. 시총을 봤더니 M2I 같은 경우는 1,451억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분을 57.5%를 갖고 있는 코메스 2018이라는 M&A 투자 조합이 이걸 매각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천 시총의 전부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50%, 700억 정도를 시장에서 파는데 그 가치를 푸임염해서 천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잘 받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알짜이고 그리고 HMI 솔루션의 국내 유리업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좋은 회사 좋은 집 좋은 차는 탐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시장에 나왔을 때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받은다면 시장의 측정은 천억인데 그 이상은 될 수도 있고요. 그 이하도 될 수도 있지만 우선 회사 자체는 굉장히 우량하고 좋은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황 지켜봐야 되고 내일부터는 상승 예상된다. 눌리더라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M2I 오늘 개인의 선택 종목 중에 좋게 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매출에, 영업이익에, 기술력까지 다 갖춘 알짜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만 그동안 거래량이 아쉬웠지만 오늘 거래량까지 터져줬고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6위 종목 M2I 살펴봤고요. 5위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 5위입니다. 아미노로직스가 차질을 했는데요. 아미노로직스 흐름도 보시죠. 12.45% 상승이 나왔고 2,84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중반까지 꾸준히 올라주다가 이후로 상승폭 반납하고 마감을 했는데 윗골이 꽤 길게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통이 조금 더 긴 장대 양봉 형성했고 지금 아미노로직스 이름만 봐도 어떤 기업인지 알 것 같아요. 한동안 아미노산이 굉장히 몸에 좋다.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 음료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권상우 배우가 홍보를 했던 그 음료수가 기억이 나는데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비천연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미노로직스 회사명 자체가 아미노산을 연관시키기 때문에 아미노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슈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선하기 때문에 아미노로직스를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좋다고 해서 지금 매수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재료나 자리가 좀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로직스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아미노산 연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여기 아미노산 같은 경우가 저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옛날에 영양제를 먹을 때 필수 아미노산 이런 이야기를 CF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좀 확인해봤더니 아미노산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그런데 이게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나오는 재배되는 건 아니고 화합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쓰이는 부분이 다양한데 봤더니 식품에도 쓰이고요. 사료에도 쓰이고 영양제, 화장품, 의약품, 농약까지 다양한 방면에 쓰이는데 여기에 중심에 아미노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오늘도 거래대금이 터지고 12%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제 사야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미노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이다. 이게 식품, 사료, 영양제, 화장품, 의약품, 농약 등 다양한 관련 사업에 소개되는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 곡물을 대체할 수, 그러니까 곡물,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사료의 원재로 걸러 곡물인데요. 저기보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료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미노산이 되는 건데 지금 곡물값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곡물값은 수출, 수입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인도는 밀수출을 안 한다고 하고 이런 이슈에 있는 상황에서 곡물로 사료의 원재로인 곡물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체인 아미노산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이슈죠. 그래서 이날이 4월 19일인데 4월 19일 날 26%,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또 한 2주 밀렸다가 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오늘 다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긴 한다는데 매수가 되는지 그리고 좋은 자리인지를 좀 설명을 제 기준으로 해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는 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채도 9%밖에 되지 않고 유보율도 576%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매수 타점이 나오는지는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셔야 되는데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우선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날 4월 19일 날 이미 곡물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핫했고 누가 들어도 곡물값이 올라가고 수입이 안 된다는데 아미노산으로 하면 된대. 이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 이후에 횡보 후 22선을 깼다가요. 다시 한 번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또 급등이 이어진 게 아니라 횡보 후 이렇게 22선 지지받고 오늘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일은 안 갈 수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 기준은 그런데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보십시오. 보시면 거래대금이 터졌고 급등이 나왔고 또 터졌고 급등이 나왔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더 더 더 터졌고 급등이 나왔는데 윗골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큰 손이나 세력이라면 이날 샀고 개미들을 떨구기 21선 아래까지 밀었다가 다시 한 번 급등을 시켰다가 여기 마지막 피날레를 장치하면 터뜨렸다가 윗골이 달면서 싹 팔고 나왔던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료는 4월 19일 날 나왔기 때문에 벌써 두 달 정도 됐잖아요. 재료는 이제 시장에 더는 먹히지 않을 것 같고 나는 많이 샀는데 개인들도 털어놨는데 마지막 불꽃을 오늘 6월 9일 날 터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내일 보십시오. 제 말이 맞으면 유홍준 잘한다 하시면 되고요. 틀리면 본인이 매매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되게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꽃을 터뜨린 종목이 아미노로직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료는 좋으나 두 달 전 재료고 그리고 급등이 몇 번 나왔고 오늘은 피날레를 장치하는 급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료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재료 자체가 4월부터 이어졌던 것이고 더해서 오늘의 윗꼬리 양봉에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 길게 달았기 때문에 상승을 이끌었던 큰 손이 오늘 윗꼬리에서 팔고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이런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렇게 5위 종목 만나봤고요. 4위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 4위입니다. 올릭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올릭스 오늘 흐름도 보시죠. 18.28% 상승 나와줬고 2만 6,8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올라줬는데 당연히 윗꼴이 거의 안 단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죠. 지금 아스코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나눠봤습니다만 이제 바이오 USA가 또 열리잖아요. 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지 궁금해요. 바이오주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사실은 아스코가 끝나가지고 아스코 관련 주들이 많이 폭락을 했었는데 오늘 HAB가 오르면서 사실은 지금 보시면 바이오주의 수급은 HAB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AB가 흐름이 좋아지면 바이오주의 전반적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HAB 관련 주들이 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맥락 중에 하나로 올릭스도 올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올릭스는 아스코 관련 주는 아니고요. 지금 바이오 USA. 이제 아스코는 끝났고 6월 13일부터 미국 샌디에고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바이오 USA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가 올릭스하고 ABL 바이오, 압타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우선 올릭스가 먼저 흐름이 나왔습니다. 18% 상승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예쁘게 올라왔는데 우선 제가 이번에 아스코를 보면 느끼는 건데 아스코까지 가지고 가기는 리스크가 있다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스코를 기점으로 오른다고 시장은 판단했지만 아스코를 기점으로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그래서 바이오 USA 관련 주도 바이오 USA를 기점으로 더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이오 USA가 시작하기 전까지 흐름을 보면서 수익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스코가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릭스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8시 방송 보신 분들은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이미 중수 이상이 되셨을 것 같은데 기술특례 상장인 업체가 올릭스입니다. 재입문제표를 보면 5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올릭스가 뭔가 가식적인 효과가, 성과가 나와야 이제 기술특례 상장에서 벗어나서 정식 상장회사가 되는 건데 그 시작을 이제 이번 분기부터, 2, 4분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릭스가 이제 바이오 USA를 통해서 한번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올릭스 같은 경우는 RNA 간접 플랫폼 기술을 기반해서 기존 치료제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신약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술력도 있고요.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기술특례 상장을 했겠죠. 하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이런 기술특례 상장한 회사들이 전형적으로 신라젠을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올렸다가 그 다음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없으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5년이 지나면 상장 폐지도 되고 신라젠처럼 거래 정지도 했는데 아스코는 이제 올해부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좀 정리해드리면 2022년 바이오 USA에 참가해서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미팅이 잡혀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대흉터 치료제하고 탈모 치료제의 피부과 질환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바이오 USA에 가면 50개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하고 제약사들하고 미팅을 하고 미팅이 잘 되면 라이센싱 아웃, 기술 수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대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우리는 대박이 됐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좀 정리하는 생각으로 올릭스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차트 좀 설명을 드리면 바닥은 우선 19,150원의 바닥을 지지받았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보면 상승하고 21선 지지를 받고요. 어제 딱 21선을 받는 받고 오늘 이렇게 올랐습니다. 현재 종가, 국가로 거의 마감됐기 때문에 오른다고 하면 다음 저항은 이 구간 보시면 되거든요. 다음 저항은 2만 8,500원 정도까지는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5%, 10%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USA 일정도 오늘이 9일이니까요. 한 2, 3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올릭스도 관종에 넣으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바이오 USA까지 난 버텨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전에 수익 나면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릭스 공약 타점이 좀 모호할 수가 있어요. 내일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갭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눌려도 크게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같이 이런 정보 공유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요. 올릭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USA가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은 단기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이기도 하시죠? 우선 재료 단기 재료가 소멸된다면 굳이 그걸 다 내 몸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익절하고 현금 보유했다가 끝나고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막 재료가 소멸된 상태에서 나는 끝까지 충성심을 가지고 버틸 거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올릭스에 대한 접근 방식도 한번 깊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4위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3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만나보시죠. 오늘 3위입니다. 캠시스가 차지를 했는데 이용준 파트너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는 시세가 나올 때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라고 하셨던 이용준 파트너인데 오늘 캠시스 흐름 나와줬습니다. 18.49% 상승 나와줬고요. 243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용준 파트너님이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갭 크게 떠서 출발을 했고요. 내내 잘 유지하다가 막판에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윗골에 길게 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는 옵트론택, 오늘은 캠시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이용준 파트너가 어제 공개해 주신 퓨런티어도 시세가 크게 나왔죠. 아직은 배고프다. 히든크 말이죠. 저는 사실 밥을 먹고 왔는데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이걸 사실 강조를 엄청 해드려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한 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주식이 아주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캠시스의 상한가를 오늘 캠시스가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캠시스 상한가를 들어갔어야 퓨런티어도 VR 가고 옵트론택도 상승해서 마무리됐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항상 시장인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캠시스 상한가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런티어도 VR을 못 갔고 옵트론택은 마이너스에 끝났습니다. 노란톡방에 왜 안 가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시장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고 대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대장인 캠시스가 치고 가지 않았는데 2등인 퓨런티어 상한가를 간다고 생각하시고 홀딩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말은 굉장히 많으나 저도 목도 좀 아프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최근의 키워드는 테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시스, 옵트론택, 퓨런티어 왜 갔습니까?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기가 수주에 성공했다. 이런 거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캠시스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은 단기적으로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차트도 윗고리가 크게 달렸고 관리하면 오늘 같은 날 상한가를 들어가면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런 날도 샘시스는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은 단기적으로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테슬라라는 키워드와 제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간중 됐으니까 오늘 방송 후반에 테슬라 관련주를 탈피로 갖고 왔다. 제가 진짜 꼰대처럼 매일 거의 매일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맞추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테슬라 관련 이슈는 사실 테슬라 카메라 이슈는 어제 뉴스잖아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이 주수는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테슬라라는 키워딩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탑픽으로 하나 더 다른 완전 다른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섹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캠시스를 말씀드리면 차트 보겠습니다. 캠시스 보시면 이 윗골이 양봉이고요. 갭을 오늘 10%를 넘게 뛰었는데 상한가를 못 굳혔다는 건 못 갔다는 거고 분봉을 보시면 보십시오. 분봉의 갭 상승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행보로 계속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가니까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지면 캠시스만 빠지는 게 아니고 오프토론데 프론토론데 같이 빠지니까 수익 줄 때 챙기셔야 되는데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캠시스는 내일부터는 저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는 테슬라라는 키워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다음 공략군을 오늘 제가 오픈을 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어제 방송에서 자유주행차 섹터 중에 카메라 관련 종목인 오프토론텍 프론토를 말씀드려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윗고리가 달랐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 후반에 테슬라의 다른 섹터의 종목을 저는 오늘 탑픽으로 갖고 왔습니다. 삼성전기의 테슬라 카메라 모듈 수주 이슈 굉장히 큰 호재인데 오늘 대장인 캠시스가 상한가를 가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제 이 이슈가 냉정하게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우리 이용준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주 힌트 또 나갔습니다. 방송 초반에는 항상 밀당을 하시는데 한 중반쯤 오시면 이렇게 항상 미리 공개를 해주세요. 테슬라의 다음 공략군. 방송 마이미의 관심주로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실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주로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종목 함께 포트폴리오에 넣고 지켜보실 분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과연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지 지켜보시고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캠시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2위는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위입니다. HLB 테라퓨틱스 나왔네요. HLB 관련 주죠. 29.67% 상한가 안착했고요. 13,5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비교적 초반에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 갈까 말까 이용준 파트너처럼 밀당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상한가 진입을 했고 윗골이 아예 달지 않은 장대 양봉 형성에 좋습니다. 오늘 외인수군만 들어왔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신약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오래된 이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리보세라님은 사실은 3, 4년도 더 된 이슈이고요. 황서제약과 한다 그리고 국내 2상한다 삼상한다 이야기는 3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슈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을 때 가고 빠지고 싶을 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HLB 주주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제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널을 잠깐 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재료의 근간이라든지 그거의 근본에 대해서 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올리고 싶은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HLB 테라피스트들은 상한가를 갔는데요. 우선 재료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정리해드리면 관련 섹터 종목으로는 HLB 글로벌이 있고 HLB 제약이 있고 HLB가 있고 넥스트 사이언스가 있고 이런 종목이 다 하나의 HLB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바이오주들이 급등이 나오면 10배, 20배도 간다고 하죠. 텐버거 이렇게 말하는데 빠지면 또 10분의 1 상장 폐지 거래 정리도 많이 되는 게 바이오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원탑이라고 보는 게 HLB이고 HLB의 흐름에 따라서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코 작게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봤더니 HLB 그룹이 최근 종속 회사인 화진메디카라고요. 화진메디스에 33억 원에 HLB 테라피스틱의 매각 결정을 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이고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33억이니까 크지 않았는데 굳이 재료를 뽑자면 이거이고. 두 번째는 모든 걸 떠나서 HLB 근간에는 리보세라님이라는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성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에 사활이 걸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했는데 표적 항암제 후보물질인데요. 이미 HLB의 명문을 걸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에서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과 미국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실 신라제를 겪은 세대로서 임상 3상, 특히 미국 임상 3상은 거의 안 된다 저런 게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 기술력에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1상, 2상까지만 한다는 게 제 기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애국심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제약의 사진이 꼭 3상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애국심과 본인의 돈의 관리는 별도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보다는 그래도 보수적이고 팩트에 기반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보면 특히 바이오 제약주들은 아시겠지만 재무제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전환사세 공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장전에 노란톡방에 국내외 주요 뉴스, 그리고 미국 이슈, 그리고 추가 상장 이슈를 매리를 올려드리는데. HLB가 하루 걸러 하루씩 계속 추가 상장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추가 상장 이슈가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차트적으로는 우선 상한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저는 HLB 관련 주는 차트로만 이해하지 말고 수급과 뉴스를 보면서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3, 4년도 더 된 이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용준 파트너는 좋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 바이오주는 임상, 일상, 이상까지만 한다라는 나름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투자 철학도 함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위 종목 HLB 테라퓨틱스 만나봤고요. 이제 대망의 1위 공개해보겠습니다. 오늘 1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죠. 쌍방울이 차질을 했는데요. 쌍방울 역시 상한가 안착했고요. 86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갭떠서 출발을 했고, 오전 중에 일찌감치 상한가 안착했고요. 아래 꼬리만 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인 수급만 들어왔는데 아주 크게 들어왔고. 지금 쌍방울이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KJ그룹과 2파전에 돌입을 한 거잖아요. 지금 우선 매수권을 보유한 건 KJ그룹인데, 이르면 이달 말에 최종 인수자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그룹이 차지하게 될지 여쭤보면 좀 어려운 질문일까요? 저는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KJ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금력. KJ그룹과 쌍방울이 붙었을 때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우선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많은 회사가 KJ그룹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사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고요. 광림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인수전에 다시 참여한다, 이런 이슈로 했는데, 쌍방울이 그룹이 처음에 쌍용차 인수전에 들어올 때 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인가? 주가 부양을 위한 건가?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 흘러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시 참여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 마음을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정확히 나아야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오늘의 상승을,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 재료가 다 끝날 때로 끝났고, 쌍용차 이슈는 언제적 이슈입니까?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3월 달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쌍용차 이슈를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지금 방송이 익숙해진 6월에도 쌍용차 이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료가 희석돼 있고, 시장에 반항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올린 거는 올릴 수 있죠. 금액 같은 경우는 1,688억이니까, 거래 대금을 터뜨려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쌍방울을 보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정리해드리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아는 소고 만드는 회사이고, 쌍방울 그룹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쌍방울은 자체 브랜드인 트라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은데, 쌍방울 그룹이 쌍용자용차 인수전에 다시 뛰어든 겁니다. 사실은 케이지 그룹이 컨설팅 시험에서 됐는데, 이 방식이 본이면, 공개 경쟁 입찰 방식, 스토킹 호스 방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쌍방울이 더 큰 금액을 제시하면, 쌍방울로도 될 수가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공개 입찰을 통해서 최종 인수자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 다음에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가진 인수 예정자는, 케이지 컨설팅 시험이 이미 정해져 있으나, 만약에 쌍방울 그룹이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금액을 제시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재무제표상 영업이익도 적자이고, 단기 수익도 적자이고, 하지만 그거는 재무제표상인 거고요. 진짜 우량에서 돈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켜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쌍용차 이슈는 시장에서 더는 안 먹힐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급등한다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구경한다고 생각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위권 종목들은 접근하기엔 다소 아쉬운 종목들이 차지를 했네요. 급등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놓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관심주를 공개할 차례인데, 미리 힌트를 주셨습니다. 테슬라의 다음 스텝 어디로 향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 관심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관심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테슬라 관련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테슬라 혹시 사진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면 제가 또, 저기, 우선 테슬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키워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거. 종목명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종목명, 지금 말씀 막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급하셨군요. 제 종목명은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이녹스를 제가 테슬라 관련주라고 갖고 온 이유가, 우선 카메라 모집 관련주가 한번, 오늘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돈은, 다음 테슬라 종목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녹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개인의 선택에서, 매수 타점을 차트를 보면 찍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 지금 보여드리면, 테슬라 관련, 테슬라 자동차니까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기가 막힌 게, 지금 차트를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보시면 이 동그라미 친구가 2만 6,500원 지지받으면, 매수해라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이녹스가 지금 2만 6,500원을 지지받고, 오늘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 설명을 좀 드리면, 이녹스 같은 2차전지 응급제용 원소재 생산하는 회사인, 자회사 TRS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TRS가 이번에 6월 2일 날 기사를 봤더니, 자회사 TRS가 2차전지용 SI 파우더를 대규모 양산에 돌입했다. 그 이유가 연간 40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사 매거진 기사이고요. 그리고 6월 2일 날 전국 매일신문 기사를 보면, 테슬라라고 딱 명기가 돼 있습니다. 급등주 이녹스 상한가 테슬라 활용 배터리의 대량 생산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사는 테슬라고 명칭을 안 했고, 어떤 기사는 명칭을 했는데, 제가 투자자문사 홍보에한테 물어봤더니, 계약을 할 때 독소조향으로 대기업 명칭을 밝히지 말아달라고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카에 대한 협력업체를 정할 때도, 계약이 되기 직전까지도 그걸 누설하면 계약이 파괴된다고 독소조향이 있는 것처럼, 테슬라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테슬라 관련주 중에 지금 2차 전지용 SI 파우더를 생산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녹스가 내일부터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녹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리는 게, 우선 재무제표나 유보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갖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리를 해드리면, 6월 2일 날 제가 개인의 선택에서 공략 가능하다고 말한 이녹스가, 그때 드린 2만 6천 5백 원 지지를 받고, 오늘 반등이 나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관련사들이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그 수급이 이녹스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공략 타점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를 할까 합니다. 네, 오늘 관심주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해 주시는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녹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수주 이슈, 굉장히 큰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엄밀하게 말해서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향할 곳이 바로 이녹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녹스 타점을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런 만큼 궁금하신 분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테슬라의 다음 스텝이 향할 곳에 미리 먼저 가서 잊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승률이 높은 종목들 공개해 주시고 계신데, 자, 그 종목을 고르는 기법, 강연회에서 또 공개를 해 주신다고요? 방송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큐라클 프론티어, 또 올해는 5월 달은 92%가 넘는 승률을 보였던 종목 고르는 기준을 6월 11일 날 내일 모레 여의도에서 이 복장 그대로 하고 강연회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독립도 하셔야 되고요. 성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무료방 다니면서 이 종목 승났다, 이 종목 울렸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고요.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굉장히 쉽게 제가 보시는 것처럼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잘하는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오셔서 강연회에 오시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되는 게 서너 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강연회에 꼭 오셔가지고 큐라클, 프론티어 고르는 방법, 그리고 제가 단기로 저점을 잡는 방법들을 다 2시간 동안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녹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SI 파우더를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SI 파우더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 흑연, 음극재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소재로 2차 전지 배터리 충전을 굉장히 강화하는 파우더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녹스 내일부터 갈 수 있다고 우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집에 갈 때 좀 고민을 하거든요. 내일 안 가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지난달 방송은 월, 화, 금을 했기 때문에 수목을 쉬면서 안 갈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지금 월, 화, 수목, 금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매일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강경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가거나 시장 상황에 물리더라도 그날의 이용준을 욕할 게 아니라 5월에 큰 수익을 줬던 그때 이용준 그리고 큐라쿨과 퓨런테로 설명했던 그때 이용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따뜻하게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 92.3%의 승률 그리고 6월 달에 현재까지 100%의 승률 보여주고 계신 이용준 파트너입니다. 이런 승률, 내 포트폴리오에도 100%의 빨간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로 오후 1시에 여의도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그 비법 궁금하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무료 강연회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연회에 대한 정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샵 008 2번으로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개인의 선택도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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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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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